빠르게 걸으며 시작해주세요. 오늘은 60초씩 운동하며 휴식 없이 진행해볼게요. 복부에 힘주어 납작하게 만들고 팔을 힘차게 움직이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제자리에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힘드실 거예요. 이때 복부인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두 번씩 옆으로 이동하며 박수 쳐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팔 크게 열었다가 모으며 붙여 볼게요. 복부에 힘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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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두 팔, 빠르게 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 옆으로 돌리며 빠르게 걸어 볼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서 속도 유지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